제주도 중문에 있는 흑돼지 고깃집이 연이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제주도의 지인들과 해당 고깃집에 방문 후 주문한 고기가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비계로 인해 당사자가 컴플레인을 걸었지만 해당 고깃집은 이 정도면 고기가 많은 편이다 라는 대응으로 일관하며 결국 몇 점 먹지도 못하고 15만원을 결제하고 해당 고깃집에서 나왔다는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 알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논란의 흑돼지집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과문과 함께 실명 상호를 공개하였기에 해당 고깃집 상호도 공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은 각종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며 돌담 흑돼지집에서 15만원짜리 삼겹살이 대부분 고기 없이 피게덩어리였다는 소식의 파문이 일자 현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직접 삼겹살 부위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발굴하며 논란이 된 제주도 돌담 흑돼지집을 향해 이게 진짜 삼겹살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논란 후 이날 해당 식당 측은 몇몇 언론사를 통해 해명하였는데요. 그 중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손님이 주문한 고기는 뼈에 붙은 삼겹살 부위 두대로 제공된 고기 대부분 살코기가 풍부했다고 말하며 뼈에 붙어있던 고기 끝부분에 피게가 많은 부위가 일부 포함된 것인데 손님도 고기 상태를 사전에 확인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손님의 항의를 받았지만 이미 고기를 불판 위에 올린 상태여서 바꿀 수도 없었다며 대신 서비스 메뉴를 두 개 제공했다라고 해명하였는데요. 하지만 사과가 아닌 핑계에 가까운 내용으로 오히려 해당 손님은 분노했는데요. 이후 손님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피게 덩어리가 나왔을 때 사진 못 찍은 게 한이 돼 단면이 잘 보이는 것들을 찍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마저 구우시길래 사장님하고는 혹시 이야기가 될까 싶어 물어보니 직원이었다며 월급 받는 직원일 뿐인데 사장이 오늘 안 계신다고 하니 굽지 말고 계산하고 가겠다고 하고 일어섰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하였습니다. 이어 서비스 메뉴 제공에 대해서는 억울하고 잠 한숨 못 자고 글 올리려고 영수증 보니 원하지도 않았던 서비스를 해주고 직원이 서비스 줬다고 말도 안 해놓고 인터뷰에서는 서비스도 주지 않았냐는 식으로 말했다며 내가 원해서 받은 거냐고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고기 붙어있는 무언가를 줬는데 비계만 찍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은데 사장님이 말하는 고기처럼 보이는 그 부위는 뼈 아니냐며 뼈 구워주면서 고기가 있는 부위는 따로 있고 비계만 찍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인터뷰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사장 부재였을 때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이라며 원래 여자 손님들에게 비계가 많다는 컴플레인 들어오면 바꿔준다. 저같이 당한 사람들 리뷰 그 어디에도 바꿔줬다는 리뷰 없더라라고 지적하였는데요. 손님은 오히려 서비스 받고 뒷말하는 파렴치한으로 저를 몰아간다. 사장님 인터뷰기가 막히지만 잘 들었고 고기 뼈붙어있던 빨간 부위를 고기라고 우기고 싶으면 우기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손님은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억울함을 드러냈는데요. 나는 서비스가 나오는지도 몰랐고 점표보니 서비스 줬더라라며 진짜 쓰레기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원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자기들이 미안했는지 계산할 때 마음대로 끼워놓고 세점 먹고 일어섰는데 무슨 서비스냐. 저 사장이란 사람 진짜 양아치다. 손님이 원하지도 않는 서비스 마음대로 끼워서 말도 안하고 계산해놓고 서비스 받지 않았냐 이러고 있다.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분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3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주도 중문 돌담 흑돼지집이라며 사장이 직접 사과 글을 올렸는데요. 사장은 당시 상황, 이후, 사실관계를 떠나 빅의 비율이 높았던 고기가 제공돼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당시 매장에 제가 있었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믿고 맡긴 우리 직원이 대응했다면 제가 대응한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해 주셨던 피해 손님들이 연락해 주시면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하겠다라며 향후 1개월 동안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손님에게 오겹살 200g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주 흑돼지 고기나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말도 턱 붙였는데요. 하지만 피해를 호소한 손님은 여전히 해당 고기집에 대응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손님은 해당 글에 인터뷰한 바지 사장 아니고 진짜 사장 맞냐며 어마어마한 재벌의 땅 부자 유지인 것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어 죄송하지만 제가 들은 바가 있는 한묵살 할 수 없다며 피게살 대응 지침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말하며 진짜 사장에게 잘 보이려 바지 사장이 여태 소비자에게 무슨 짓 했는지 전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논란이 터지자 해당 고기집에서 한 달 전까지 근무했던 직원이 30일 JTBC 사건 반장과 인터뷰를 통해 상태가 좋지 않은 고기는 손님에게 먼저 나갔다는 주장을 하는 내용을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이 고기에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담내가 아니라 그냥 썩은 데 나오는 고기를 손님들한테 내놓고 그것도 외국인 손님이 와서 있는 데도 내놓고 외국인 손님이 그냥 말도 못하니까 그냥 줬고요. 그 긴결되어 있는 고기가 있거든요. 딱 봐도 좀 고기가 색깔이 이상한 고기가 있고 그걸 제가 이 색깔이 이상합니다. 고기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갑자기 꺼내더니 잘라가지고 손님한테 줬어요. 아 이런 고기 빨리 써야 된다. 이런 말로 하는 것이라니까요. 바쁘면은 미리 고기 총을 했는 거를 쌓아놓고 그거를 손님한테 보여준 거는 다시 집어넣고 해보기는 미리 구웠는 걸 내놓고 손님한테 먹으라고 잘라서 고기 구워주고 그랬어요. 제가 일하다가 운 안 좋게 그런 컴퓨이 걸렸어요. 저도 똑같이 얘기를 했죠. 주방에 갔다 오니까 아 이거 고기가 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루키시는 원래 이렇게 컵살이 많아야 하니까 하는 말이 누구를 바보로 아는 줄 아냐. 우리 변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돼서 점장이 와가지고 바꿔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바꿔주겠잖아. 왜 안 바꿔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당 내용을 접한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이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제주도를 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외국인, 내국인 가릴 거 없이 바가지 요금에 이제는 버려야 할 고기를 손님에게 내놓는 상황을 보니 제주도 갈 경비로 일본에 가는 게 맞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제주 흑돼지 고깃집에 대한 리뷰의 진실이라며 조작된 리뷰가 주기적으로 올라온다는 주장을 하는 글이 올라와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해당 리뷰 등을 파악한 분의 말에 의하면 4월 30일까지 블로그 후기가 약 7,800개나 있다라고 말하며 30일에도 블로그 리뷰가 올라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블로그 리뷰 사진을 보면 다 같은 고기의 각도만 다르게 해서 찍은 사진들이고 사진을 자세히 보면 고기 끝에가 다 똑같고 목살 또한 다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로그 글 쓴 사람들은 업체에 협찬받고 갔다 왔다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지도 않았고 그냥 업체에서 여러 각도로 사진 찍어서 전송하면 거짓으로 글 올린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리뷰 등을 일부 확인한 결과 글쓴이는 어째 고기가 저렇게 다 같을 수 있죠? 라며 올린 사진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모든 블로그 리뷰가 다 저런 식으로 한 달에 한번 여러 각도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블로그 리뷰 조작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블로그 글 마지막에 뭐 협찬이다 뭐다 하는데 실제로는 가지도 않은 거라고 말하며 이렇게 하는 집이 뭐 저 집 한 집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이건 뭐 리뷰 7,800개에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바이럴 작업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삼겹살에 뼈붙이고 비계 비중 늘려서 무게 늘릴 생각 말고 정직하게 장사하라며 제주 혐오증이 더 심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제주도 갈 비용으로 동남아 가서 훨씬 맛난 거 먹고 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로써 리뷰 블로그 돈 주고 처맡긴 거 인정하는 반증이다. 고기가 좋기라냐 직원 교육이 잘 돼 있냐 사장이 컨트롤타워로 상주해서 고객하고 공감대 형성을 아냐 제대로 된 게 하나 없다. 제주도 더 가지 말아야 할 이유 중 하나를 저 업체가 해낸 것이다. 후아 코추 4개에 송이버섯 1개에 긴 삼겹 1개 토톰 삼겹 1개 모든 개수는 동일하게 찍은 사진들이지만 각자 다른 블로그들 예리하게 잘 찾으시네요. 후덜덜합니다. 문 닫아야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